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5개월간의 소외를 전했습니다.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방세환 광주시장이 광주시청에서 한국언론포털통신사와 2022년을 마무리하며 지난 날의 소외를 짚어보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방세환 시장은 취임 이후 성과에 대해 취임 직후 체코프라아에서 세계관학협회 컨퍼런스 유치에 성공한 점을 꼽았습니다. 세계관학협회 컨퍼런스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전 세계 음악인과 단체가 광주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광주시의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세환 시장은 관내 주요 도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스파이더 웹라인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부문에 대해서도 일반 철도 경강선 연장이 제5차 사업에선 다시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끝으로 방세환 시장은 내년은 주요 시정을 펼칠 골든타임이라며 광주시 발전의 밑그림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 동력을 얻어 실행 단계로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입니다.